누가 이 민족을 바다로 내줬는가 성을 벼랑끝으로 모는가 역사여 물어보자 역사여 대답하라 저 검은 바다 물결 넘어 기다리는 운명이여 가여운 이 민족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조국을 수렴 그 마음도 하나 독립을 수렴 그 마음도 하나 독립을 수렴 그 마음도 하나 이 전쟁 너머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찾아 떠나나 물어보자 나의 조국 서러움 나의 조국 이 백성들은 어디로 전쟁에 짓밟힌 나의 조국 이제 자유라는 이름으로 태어나네 우리는 생명의 내 생명 우리는 하나에 하나 생명의 하나에서 우리는 하나 나의 조국 서러움 나의 조국 준기는 동갑 내기 친구고요 그전에는 서로 작품이나 이렇게 만났던 적이 없는데 워낙 성격이 좋고 와서 워낙 활발해서 조금 혼자 늦게 와서 좀 마음고생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계급은 제일 낮은데 이제 아주 활발하고 분위기 메이킹도 하고 또 생각 좀 이렇게 좀 워낙 좀 이미지나 이런 게 좀 새침할 것 같았는데 전혀 그런 모습 없고 워낙에 동생들 아니면 동갑 내기 친구들 형들이랑 워낙 잘 어울려서 저는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회에서 정말 편하게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저희 이번에 뮤지컬 팀 중에서 제일 계급의 낮고요 그리고 주지훈 일병님 오늘 진급 축하드리고요 오늘 같이 우울한 날은 그나마 같은 미병이어서 상당히 위로가 많이 됐었는데 아침에 일병 달았다고 아침부터 가서 계급을 이렇게 붙여왔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은 좀 이렇게 한 번쯤 패스해도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아침에 조금 우울했는데 뭐 어쨌든 주지훈 일병님은 상당히 또 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저희 주지훈 일병님도 그렇고 같이 합류하시는 우리 배우분들이나 장병분들이 전부 다 어쩜 이렇게 다 마음씨가 좋으신지 개인적으로 저는 늦게 합류하면서 좀 걱정을 했었어요 사실은 조금 가장 많이 뒤쳐지고 이럴 것 같았는데 오히려 많이 끌어주고 도와주고 노래를 조금이라도 제가 좀 부족한 게 있으면 계속 붙어서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배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이게 복귀장이라는 말을 하기에는 저희 가사들 너무 각 분야에 너무 각 분야에서 너무 굳건한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저희 같이 힘들게 일하는 한 40여 명들의 장병들의 이름이 눈을 끼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일하는 어떤 제작발패라는 자리를 빌어서 앉아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말도 편하게 하고 있고 어떤 단어 선택도 이렇게 편하게 하고 있지만 배우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저는 지금 한 명의 그냥 장병이고 군에서 하는 군을 그러니까 국가를 위한 어떤 일에 참여하고 군인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참여해서 더욱 더 열심히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의미의 어떤 군 내에서 좋은 의미의 어떤 작품을 같이 참여하게 된다는 거에 상당히 큰 사명감을 느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또 정말 군인으로서 군인으로서 정말로 국가 자체의 어떤 기념이 될 만한 한 작품을 하게 되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뿌듯하게 생각하고요 마지막까지 정말 멋진 작품 만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예